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예비고삼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의 존신과 부심 장영진입니다. 여러분 진짜 반갑습니다. 지금 고인대에 벌써 예비고삼이라고 부르면 좀 빠른 것 같나요? 전혀 빠르지 않아요. 현실은 전혀 빠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주변에 차고 넘치는 재수해서 대학 가는 사람들 많죠? 정말 첫인사. 사실 이제 여러분 고2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첫인사 하는 건데요. 첫인사부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마음 상할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그게 아니고 재수하지 않고 고3 때 한 번에 대학 가자는 취지예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수능수학. 사실 진짜 이제 결론부터 미리 딱 얘기하면 평균적인 결론부터 얘기하면 1년 만에 안 돼요. 1년 만에 하기 정말 힘들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여러분 탓이 아니라 사실 이 제도가 중첩돼 있어서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하지만 또 현명한 고3들은 한 번에 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걸 위해서 11월, 12월을 어떤 관점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보내야 할지 선생님이 좀 방향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비고3 모여라라고 부르는 첫 번째 퀘스트 내용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일단 이런 걸 좀 알려드릴게요. 수능수학의 문항분포. 여러분 학평치면 이 포맷으로 돼 있긴 한데 신경 쓰면서 공부한, 신경 쓰면서 학평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한번 잡아 드릴게요. 전체가 22문항. 공통과목이라는 수원수2가 전범위 22문항이 나오고 그리고 선택과목은 8문항이 나와요. 이미 선택과목은 다 결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뭘 할까요? 뭐가 좋을까요? 이거는 지금에 이미 다 결정돼 있는 게 좋고 늦어도 빨리 결정하세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하세요. 선택과목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면 유리하냐 이 관점보다는 내가 어떤 과목을 지금 충실하게 잘할 수 있는가. 학습이 많이 되어 있고 나의 학습의 어떤 밀도가 높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계열은 당연히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가만 보면 수원수2가 매우 중요한 시험이면 알 수 있어요. 전체 22문항인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것보다 여기 4라고 딱 써놓은 거 있죠. 이 4점이 곧 수능수학이에요. 이런 도식 한번 만들어 볼게. 4점이 몇 개다? 12개예요. 13개예요. 13개. 그래서 52점이에요. 52점. 이 말은 뭐냐면 4점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얘기인데 단순하게 52점이라면 52점이라는 절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거에요. 수능보다 내신이 좀 더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수능 빼기 내신. 수능 빼기 내신 하면 곧 4점이 돼요. 이게 뭔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수능의 2, 3점은 내신의 형태랑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신은 수능 2점, 3점이구나. 이렇게 좀 도식화 시킨 거지 사실. 하지만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교과 개념을 확인하는 내신 수준의 문제를 항상 반 정도 내고 그럼 수능만의 문제가 몇 가지냐? 13개가 나온다는 거지. 4점은 수능만의 고유한 스타일. 수능만의 고유한 방식. 신리형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묻는 포인트 이런 것들이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4점 문항 분포를 보니까 무려 수원수가 10개 선택과목이 3개 정도 돼서 공통과목의 굉장히 비중이 높은 시험이면 아마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로 좀 비중이 뭐 과목으로 치면 수원수2는 5, 5 선택과목은 3 정도 되는 거니까 야 선택과목보다는 일단은 수원수2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게 맞겠다. 하지만 선택과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또 고득점에는 당연히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런 비중으로 출제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수능은 2, 3점이 내신과 같으므로 수능 곧 4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적어도 3등급, 2등급, 1등급을 받고 싶은 학생이라면 수능 4점을 절대 오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험생활은 수능수학 공부를 위한 그러한 수험생활은 결국 4점을 어떻게 맞추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좋아요. 두 번째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당장 생각해봐라고 해도 내년에 나의 수능을 위한 스케줄이 어느 정도로 흘러갈까를 조금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지. 이번에는 기말에 집중하고 결룹방학에 수능을 내신 고3 내신 안 할 수 없으니까 고3 내신 남은 과목과 함께 수능을 준비를 좀 하고 내년에 학기에 들어가면 내신과 수능의 병행작전을 통해서 내신을 일단 조금 더 끌어올리고 올려야 되죠. 여러분 사실 끌어올리고 수능도 당연히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둘 다 안 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둘 다 하고 싶죠. 냉정하게 얘기해 줄게요. 잘 안 돼요.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것도 지금은 그냥 좀 하고 겨울부터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년에 멋진 고3 수능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막상 닥쳐 보면요. 거의 좌절의 모드로 그래서 대부분 재수예요. 오늘 제목 자체가 재수 없이잖아요. 선생님 보고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재수하지 않고 재수하지 않고 가려면 우리가 고3 수능 스케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은 알 필요가 있는데 봐. 평면적으로 보면 이래요. 윈터스쿨이라고 보통 학원들 다니죠. 우리 온라인도 윈터스쿨 개념으로 하니까 1월 2월 윈터스쿨 3월은 학교 가요. 바로 뭐 조금 있다가 중간고사 치고요. 잠깐 시험 오면 바로 6평이야. 그다음에 6평 끝나고 바로 기말이에요. 기말 치고 나면 여름방학이고 여름방학이 엄청 길 것 같지만 절대 길지 않아요. 여름방학은 4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9평이고 9평은 전범위 시험이거든. 마지막은 파이날이라고 부르는 실전 모의고사 조금 하고 수능장에 가요.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여러 단계에 거쳐서 나는 각각의 단계에서 수능 공부를 충실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강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단원컨대 있잖아요. 윈터스쿨이 전체 수능 공부할 수 있는 학습량의 못해도 40%, 5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겨울방학 2월까지가. 왜냐하면 내신을 직접 하다 보면 이때 아무것도 못해요. 내신 기간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내신 준비해야 되지. 수행평가 여전히 남아있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또 수시, 원서 쓴다고 정신 없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시간을 하루에 48시간을 가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정말 수능 공부가 맥이 탁탁탁탁 끊겨버립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다른 방법 없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야, 윈터스쿨 겨울에 공부 왕창하자.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까지라도 3월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자. 이 원칙. 엄청 중요한 시기다.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이때 아마 수원 좀 하고 수투 좀 하고 선택과목은 맛만 좀 볼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것보다 훨씬 많이 해야 돼. 그것보다 훨씬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냉정하게 중간과 기말에 대해서 따지셔야 돼요. 막연하게 저것도 해야지. 가 아니라 진짜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내가 조금 방어전 위주로 하고 정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방어위 위주로 하고 정시에 집중하는 게 또 맞아요. 사실은. 지금은 제도가 그렇게 좀 변해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기준 하나 또 잡아줄게. 6평까지 개념과 있잖아요. 개념, 기출. 이게 사실상 한 번이 아니라 한 두 번 정도 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최소 한 번. 과목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선택과목이 기출까지 완벽하게 6평전에 되긴 어렵거든요. 그런데 6평의 범위에만 맞춰서 6평을 맞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름방학에 아무것도 못하고 진도 나가느라 바쁘고 기출도 안 돼 있고 마지막에 파이널은 될 리가 없고요. 그냥 바로 나락입니다. 제수 비슷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렇다는 거야. 수능을 본인이 3등급 이상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6평까지 개념과 어느 정도의 기출이 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속도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이 기간에 이 기간에 틈틈이 틈틈이 문풀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문제 풀이. 문제 중에서도 특히 기출. 기출을 어느 정도는 좀 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 그런 생각을 꼭 좀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여름방학부터 할 만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쭉 밀리잖아. 이렇게 쭉 밀리면 사실 여름방 진짜 짧고요. 9평 되면 굉장히 허무해져요. 어? 벌써 전범이야? 남들은 실전모의고사다 마무리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기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욕도 안 생기고 사실 그 시험에서 뒤집기는 진짜 힘들어집니다. 이런 흐름이라는 거야. 왜 그래?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스케줄이라고 그래. 예전에는 저 내신을 다 2학년까지 거의 다 끝냈어요. 학교에서도 그에 맞춰서 해줬 수 없고 근데 지금 그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먹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겨울부터 하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때 앞단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지금 11월, 12월 있죠. 이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난 그냥 수험생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기말고사 있는데요. 당연히 있겠죠. 기말고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말고사를 앞둔 상황에서 내가 과목별로 좀 전략적으로 11월, 12월을 보내줘야 하겠다는 거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는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사실 얘, 얘, 얘 이렇게 밟아가면서 진짜 6평 정도까지 개념과 기출이 좀 정리되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좀 엔제라고 부르는 문제집이나 새로운 문제들 있잖아. 게다가 실전모의고사 양질의 실전모의고사 전국 최초 강사지출 10년 차 장영진 선생님이 모의고사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모의고사로 마무리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1월, 12월로 가볼게요. 11월, 12월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 자, 여기 키워드를 먼저 잡아드릴게. 첫째는 수원은 11월 학평을 열심히 칩니다. 왜냐하면 11월 학평에 수원이 전범위고요. 딱 학평이랑 수원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전범이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수2는 어디밖에 안 들어가냐면 수2는 여러분 11월 학평 지금 언제 치는지도 범위도 잘 모르고 있죠. 근데 11월 23일 날 치게 돼 있는데 수원 전 범위에다가 수2는 조금만 들어가요. 극한이랑 미분까지, 미분 활용이 아니에요. 미분은 활용이 가장 중요한데 미분의 활용이 아닌 그냥 미분까지만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수원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11월 학평을 딱 보고서 아, 내가 수원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 내가 수원의 4점, 4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4점을 얼마만큼 맞추고 있는가. 그걸 딱 비교를 따져서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야 될지 아니면 겨울방학에 기출을 바로 들어가야 할지 수원은 겨울방학에 기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월에 아니다. 12월에 아니라 겨울방, 윈터 있죠. 겨울에 이게 개념을 다시 다져야 되는 과목이냐 아니면 기출로 바로 들어가서 문제풀이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 기출을 위한 실전 개념을 확실하게 다져야 하는 과정이냐 이런 것들을 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네? 이런 판단 꼭 좀 해주시고 수투는 2학기 내신이잖아요, 여러분. 2학기 내신을 치룰 과목인데 내신 플러스 기출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학교가 내신에 모의고사, 수능평가 모의고사 기출 유형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시험을 내주면 정말 고마운 일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열심히 주요 기출 주요 기출을 내신과 병행해서 그냥 공부해버리세요. 알겠네? 가능하다니까 어차피 내신이나 수능이나 같은 개념으로 내는 건데 내신은 쉽게 나오고 난 센성만 할래 이러면 결국에 수능은 또 뒤로 가게 돼 있거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내신 열심히 하면서 기출을 필요한 기출 뭐 이런 거 좀 핵심 기출 이런 거는 조금 같이 해보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문제를 푸세요. 학교에서도 그런 거 줄 가능성이 있어. 그거 잊지 마시고 해두세요. 해두면 겨울방학에 이제 제대로 된 실전 개념으로 가기가 아주 좋아지죠.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할만해요, 여러분. 진짜 할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파. 알파는 이제 추가해주면 좋겠는 것. 추가해주면 좋겠는 것. 이게 뭐냐면 그래프를 총정리하는 일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를 총정리. 이게 여러분 한 번 더 이런 거 다 상세 알려드릴 건데 이 그래프라는 것이 수능과 내신의 가장 중요한 차이이기도 해요. 아까 4점. 수능 4점은 뭐다? 그래프. 수능 3점은 뭐다? 내신이자 수식과 연산이에요. 수능 4점은 그래프 없이 문제 푸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프 없이 함수를 다루지 않고 대부분 다 수열만 좀 제외하고는 수원과 수투 그리고 심지어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면 미적분까지 올 다 함수거든. 함수를 그래프로 다룬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그래프들의 특징을 배우는데 그걸 한 번 총정리하고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겨울방학의 실전 개념 공부할 때 크게 밑바탕을 형성해 줄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꼭 해줄 필요가 아닌데 지금 할 수 있으면 해라. 지금 할 수 있으면 해라. 또 하나는 선택과목을 선행할 수 있으면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겨울 하려고 그랬는데 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아. 셋 다 막 다 하긴 좀... 이건 다 병행할 수 있죠. 이 두 개를 동시에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미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고의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 특강, 수능과 관련된 강좌에 오프라인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실제로. 그 학원들이 지금 막 되게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그런 눈치 빠른 학생들이 있다는 게 잊지 마시고 너무 무리한 건 아니지만 선택과목을 선행하고 싶은 사람은 선행을 좀 해두는 게 좋아요.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앞에 1, 2월에서 이제 막 시작해 볼까 라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목적적으로 훨씬 더 기세 좋게 고3 수험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경제용 기세예요, 기세. 자신감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힘이거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총정리 혼자 다 어떻게 해요? 그럴 줄 알았죠. 그래프 총정리 선생님이 다 해놨어요. 장그레이 장용진의 그래프라는 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진짜 파트 1, 파트 2로 나눠져 있긴 한데 수능에 필요한 그래프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이거는 과목별로 다 찢어져 있는 고1, 고2 때 했던 개념과 고3 때 수원이나 수2에 들어가 있는 개념까지도 다 한꺼번에 모았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변환시키는 그래프.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것을 조합한 닮음을 표현하는 변환. 그래프를 변환하는 방식, 구간별로 나눠진 함수 이런 게 수능, 내신과 다른 수능만의 그래프를 다루는 기법들인데 그걸 총정리했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강의니까 완강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도와드리는데 관심 안 가지고 있다가 1월에 시작해 봐야지 이러면 일단 큰 실기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세 가지 전략 알려드렸으니까 세 가지 중에 수원, 수2는 반드시 실행, 그 다음에 수2 이거는 선택과목 혹은 그래프 총정리는 옵션으로 알파,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해 주시면 분명히 실현, 현실 가능한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재수 없이 고3 수험생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예비 고3 모여라 두 번째 이야기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아멘